안녕하십니까 너라입니다. 오늘도 산에 왔구요. 조금 전까지 여기는 비가 내렸어요. 지금 많이 축축한 상태구요. 오늘은 여기 2023년도 처음으로 참쌀이버섯을 찾으러 왔습니다. 이곳에는 보라쌀이버섯 상당히 많이 납니다. 지금 보라쌀이버섯은 나왔는데 얼마나 컸느냐 그게 문제구요. 한번 올라가서 보라쌀도 한번 찾아보고 먹보섭도 있나 한번 찾아보고 그러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참쌀이 나오는 곳에 올해는 하나도 안나왔네요. 하나도 안나왔고 이렇게 작은 꾀꼬리보섭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변을 한번 또 살펴볼게요. 왜 안나왔지 항상 나왔는데 올해는 안보이네요. 참쌀이버섯이 이렇게 유생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참쌀이버섯 어린 유생들이 올라오고 있구요. 이게 지금 작년에 나온 곳에서요. 한 5m 5m 이동을 해서 나왔어요. 이렇게 지금 작게 올라오고 있구요. 작년에 비해서 5m 정도를 갔다가 이동을 해서 이렇게 참쌀이버섯이 나오네요. 다른 참쌀이버섯들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유리 암회색 광대버섯 아제비들이 이렇게 보냅니다. 암회색 광대버섯 아제비들이 제법 보이구요. 이것이 참쌀이버섯과 그리고 먹버섯 등 그리고 가을에는 능이버섯이 자라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를 한번 쭉 한번 살펴보고 다녀야 됩니다. 와 이거 보세요. 이렇게 보라사리가 자라는데 하하 이거 참 좋다. 지금 먹기 굉장히 좋은 상태인데요. 사이즈도 괜찮아요. 이거 보세요. 사이즈도 괜찮은 녀석들은 요런건 어리지만 요런건 괜찮아요. 이거 보세요. 아직도 어린애도 이렇게 올라오고. 얘도 보세요. 아 얘는 좋다. 얘는 진짜 좋다. 지금. 상태 좋고요. 아 이 녀석 또 보세요. 여기 올라오는 것들 보세요. 요거 하나는 가져가 되겠어요. 아 좋다. 이 고소한 소나무에 이거 보세요. 소나무, 잔나비, 걸쌍버섯이 하나 이렇게 자라고 있네요. 아 얘는 괜찮은데요. 아 깨끗해서 가져가요 제가. 커서 가져가는 것보다 더 깨끗해서 가져가요. 아 여성들한테 정말 좋습니다. 유방암에도 좋고 자궁암에도 좋고요. 당뇨와 고유럽에도 좋습니다. 아 숲속에 우아한 아가씨 좀 보세요. 이 노란 망태버섯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예쁜 드레스를 입고 있습니다. 지금 떠나는 참사리버섯이 보였습니다. 아 여기서 지금 길게 남겨보이는데요. 이거보세요. 줄살이 벌써 시네요. 이거보세요. 아깝다 어린데 이거보세요. 지금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아 지금 줄로 길게 자라네요. 여기도 이렇게 올라오고요. 여기도 이렇게 좀 어립니다. 아직 한참 어린 아가들이고. 이거보세요. 여기도 이렇게 나고요. 아 줄 길다. 지금 길게 자라고 있어요. 이거보세요. 이거보세요. 하. 많이 자라죠. 그쵸. 이거보세요. 여기가 맞다. 하. 이 아래까지 이거보세요. 아 많다. 하. 처음 만나는 줄살이버섯입니다. 오늘. 그쵸. 많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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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쌀이버섯은 말이죠. 자라는 데서 자라요. 그리고. 녀석들이 자라기 좋아하는 데가 따로 있어요. 아니요. 여기도 하나 있다. 하. 하. 여기 이제 하나 올라오네요. 다른 데나 안보이지? 하. 다른 데나 안보이는데 여기 하나 딱 있네요. 아 저기도 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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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세요. 하. 하. 여기도 보세요. 하. 하. 여기도 줄로.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하. 괜찮은데요. 이쪽은 한번 볼까요. 어떤거 볼까요. 여기는. 아이고. 이거 보세요. 이 밑에서 이렇게 애기들이 올라오네요. 이 녀석들은 아직 한찬도 기다려야 될 그러한 애기들입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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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사리 버섯들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보이고 있구요. 아 그 중에서도 주먹보다 큰 녀석들은요. 제가 먹을 수 있는 거는 골라서 채취를 하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 아 딱 좋은 상태입니다. 먹기 딱 좋은 상태이구요. 지금 이 갓들이 확장 피기 전에 올라온 이 녀석들이 아 식감들이 좋습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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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기 전 Simpson. 하. 하기 때문에 음ël이 주지 않나요. 하. 갈색 가시 광대버섯 하나가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생긴게 좀 그렇죠 아직 참사리버섯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전체가 버섯들이 줄로 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한 곳에서만 더 가방이 하나가 모자라요 그래서 한 가방 갖다 놓고 양손에 들고 그리고 차에다 갖다 놓고 또 와서 가져가고 그 정도로 여기는 참사리버섯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요 커다란 것들이 날 그 시기가 돼야 올라오는데 지금 올라오는 것들은 작잖아요 그리고 아 그렇게 많이 나는게 아니에요 시기가 확실한 시기가 되려면 조금은 더 있어야 됩니다 자 또 다른 이렇게 아 보라사리를 찾았는데 지금 두개 밖에 안되구요 비가 많이 와서 얘는 이렇게 색이 변해 가네요 아 얘 하나는 괜찮습니다 이성은 가져가야 되겠어요 아 지금 이렇게 참사리버섯을 보러 다니고 이 넓은 곳에 다녀도 참사리버섯이 이제 여기는 안보여요 아직 본격적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참사리버섯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은 아 이런데도 줄로 해서 다발로 엄청나게들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던 자리에서 들여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아 아 정사가 상당히 심해요 정사가 심한데 아 이곳에 참사리버섯들이 나오는데 여기도 역시 없습니다 아 제가 보기에는 본격적으로 한 2주 정도 있어야 커다란 참사리버섯들이 나올 것 같아요 이번 참사리버섯도 역시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구요 확실히 상태들이 다 고만고만한 아 그러한 이렇게 참사리버섯들이 다 옵니다 제가 이 녀석한테 등을 쏘였습니다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이 등에 가요 소에 가지까지도 뚫는 녀석입니다 엄청나게 아파요 아 이 놈한테 어제 등짝을 한번 쏘여 가지고요 제 손 이렇게 내놓고 앉으라고 그랬어요 앉으면 앉은 상태에서 제가 잡았습니다 아 시원하다 너무 시원합니다 너무 시원해요 아 하 하 하 하 하